아 아 토끼가 강아지를 토끼인 줄 아는 것 같아요. 아주 그냥 둘이 궁합이 너무 웃기니까 일단 그림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봤어 오히려 개가 보면은 막 무릎 뜯고 걸잖아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아 두 마리가 도시락 이릉은 오 좋았어 하얏 어깨가 머리에서만 이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자고 어깨 어케 어서오세요 아 안뇽이랄요 옳아라 사랑하죠 안녕히 가세요 배경하고 우리 턱은 서로 같은 종은 아니지만 아름답게 사는 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턱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는 것 같아서 편하게 따뜻하게 자라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